빨래? 빨래? 다리 안 보여. 너 만화에 봤지? 미니? 미니? 완전 길어. 진짜? 만화에 다리 빨래를 동그라미로 돌려놓잖아. 우리 아들내미가 이걸로 사냥하라고. 선물해 줬어. 제가 지켜봐 드려요. 주로 팽팽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대가 좀 약해요. 대가 약하고 이게 뿅뿅이니까 이것만 먹으면 좀 뾰족한 걸로 만들고 이 대를 어떻게 든지 이용해 보고 하면 작은 생물체들은 볼 수 있지 않을까. 잠깐. 다가가 됐어. 다가가 됐어. 다가가 됐어. 다가가 됐어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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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버린 던져버린다 오우! 여기 올라오면 안 돼요 이렇게 뒤로 하겠지 여기 딱 한쪽으로 감으면 여기에 이만큼 떨어지든가 아니면 이만큼 떨어지든가 여기 있어요. 형은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. 이렇게 하니까 더 밑에 맞는데 그렇게 그러면은 지금 항상 내가 쏠 때 이쪽으로 맞잖아요. 이쪽으로 한 다섯 번을 쪘는데 세 번 이상이 이쪽으로 맞는다 그러면은 점점 이쪽으로 틀어서 쏘게 되잖아 살다살다 새 총을 했으면 맞게는 처음이다 나이스 나이스 알 것 같은데 안 돼 알 것 같은데 안 돼 오우! 오우! 사냥 성공률 1% 사냥 성공률 1% 정말 대단합니다 상 주세요, 독장님 꿀닭 있는 데를 가보고 싶어요 약 한 5마리만 잡아먹으라고 끝납니다 하루 저녁 돌아다니면은 리듬주가 과거에 Grandpa 과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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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포사와 와준영 출발 화이팅 과거에 바닥을 누가 봐도 여기 사자 하고 와 지금 물 먹게 생겼다 물 있다 물 있다 여기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늘에서 봤던 그 강이다 아 여기가? 그 큰 강? 이 강 가면 동물들이 많이 납불로 나올거죠 물 먹으러 GPS와 지도만으로 우여곡절 끝에 찾아온 병만족의 첫 생존지 사실 이곳은 제작진의 사전 답사를 통해 결정된 장소로 병만족의 안정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건기임에도 강물이 마르지 않아 수많은 야생동물들도 즐겨 찾는 루아하의 오아시스 같은 곳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가지 많은 나무들까지 이곳이 바로 병만족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프리카 사바나의 첫번째 생존지입니다 와 진짜 동물들 엄청 물 먹게 생겼다 여기 이제 사자랑 다들 와서 물 먹는데죠? 여기 초시 동물이 좀 많이 올 것 같아 이렇게 마른 곳에 물이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다 너무 예뻐 물이 왜 여기에서 나오니? 물이 왜 나오지? 물이 뜨거워 물이 뜨거워 물이 뜨거워 물이 뜨거워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 이거 물이 이렇게 땅에서 올라와 물이 차가워 물이 올라온다니까 엄청 차가워요 앗 뜨거워 야 왜 뜨거워 물이 뜨거워 물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땅에서 지금 앗 뜨거워 앗 뜨거워